안녕하세요 부산대에서 웬디스키친을 운영하고 있는 한승우라고 합니다 식사하러 오세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일이 저랑 좀 너무 맞지 않아서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뭔지 고민을 하고 이제 결론 끝에 제가 이제 가게를 차리기로 이제 결심을 하게 되었고요 또 저희 와이프도 이제 호텔 경영을 전공으로 해서 이제 제가 와이프와 같이 가게를 운영하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이 들어서 제가 약 4년 전에 부산대에서 브런치 가게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희 가게는 다른 가게와 다르게 저희 가게만의 그런 시그니처 메뉴들이 많이 있는데요 일단은 뭐 파스타 같은 종류도 그렇고 브런치도 그렇고 다른 가게에서 판매하지 않는 그런 음식들을 많이 판매를 하고 있어서 좀 매니아층이 많은 것이 저희 가게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매장 영업 철칙은 저희 가게에 오시는 모든 손님분들이 저희 가게에 들어오시는 순간부터 나가시는 순간까지 저희가 행복하게 해드리는 게 저희 목표고요 그리고 저희 매장에 오시는 모든 손님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마 rheère . 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